오늘 부산에도 갑작스러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10도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한동안 바람이 3개 부는 가운데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장갑과 목도리, 두터운 겉옷까지. 부쩍 차가워진 공기에 온몸을 꽁꽁 싸맸습니다. 버스 기다리는 시간, 몸은 잔뜩 움츠러들었고 곳곳에 패딩점퍼 입은 모습도 눈에 띕니다. 아침에는 좀 떨릴 정도로 좀 추웠어요. 갑자기 추우니까 아무래도 춥지. 그래서 옷은 바꿔 입고 그래가면 맞죠. 오늘 부산의 아침 최저기온은 8.9도로 어제보다 8도 넘게 떨어졌습니다. 올 가을 들어서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추위는 중국 중부지방에 차고 건조한 대륙 고기압이 조금씩 서해상으로 이동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기상청은 오는 20일까지 기온이 계속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침 기온은 20일까지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이후 20일 낮부터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익됨에 따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낮과 밤 기온차도 10도 안팎으로 크겠고 바람도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MBC 뉴스 현재호입니다.